안녕하세요 이기적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치즈돈까스 열무냉면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반엔 맨날 미 jeder 날씨가 다 Understand 흠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발 ㅋㅋ 너무 맛있어 치동부당 냉면이 훨씬 맛있어요 Nixon의 쩝쩝쩝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치돈이 맛이 별로 없어서 치돈은 그만 먹겠습니다 열무냉면은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냉면이랑 돈까스 조합이 은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이 조합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